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건.. 카운터가 있으면 편해지긴 한다고요 근데 뭘 빼기도 애매한데 흠흠흠 흠흠 됐어? 셀데없는 짓 하지말고 엔딩해보자 응 할거다 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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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와줄게라고 한거 같은데 아닌가? 아 수학을 하고 아이 ? 응 에어 워 이리의 쪄 俊平ペイペイ イチョウの喜び声がさ 疲れは? 現状じゃないよ! 私たちの心に届いてるって話! それはまあ 土壊りって楽な作業ばっかじゃねえけどさ コツコツ世話しちゃったら ちゃんと答えてくれるのっていいよな 死に重ねると 身を結ぶ瞬間ってやつ? 秋っぽい俺でもやりゃできんじゃねえか こういうのやっぱ大事だよな 성장했구나 死に重ねると 私が育ててやってたのにが 私が育てていません 俺が育ててたのかよ 何を育ててたのかよ エロブンに直接 エリザベスと施工してたのか エリザベスと施工してたのか ママの家とは絶対に極めるカロクテールとシンのスラッカーって訳よ はっちまうね 他の場合の伝わるけど 手で動くからは 未成するけど したんじゃないとできるぞ あって思い出しても オブリーとしても オブリーとしても ステトレする必要にかけるのが ステトレする必要があるなら ステトレする必要にかけるのが おいを整えなし クルマで持ってた事だよ これはステトレする必要があるなら ステトレする必要があるのが 그는 신의 슬라크가? 그는 오야사이 선생님들의 교육이구나 너희도 잊어버린다 응 혹시 내가 인생의 무엇일까? 대통령의 주문을 알려주면 전세계의 주관의 주관 내 기isme 아 그래요? 24일 오늘은 그냥 페르소나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 무언가를 플레이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지만 난 그래도 해야겠지 그래 다시 나오는 건 불가능하지 말 거 다 있다고! 아 좀 천천히 훅화할 걸 줌페이 에피소드 먼저 보고 이럴 거면 그런 생각이 드는 아니야 난 틀리지 않았어 더러운 줌페이 줌페이가 더럽진 않지 어쨌든 그래도 막 나쁜 아이는 아니지만 내가 해야 할 건 우선적으로 하는 거였으니까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탈 거 거의 다 했으니까 다 해가지고 시간만 보내도 돼요 속도가 상승을 안 한다고? 으아하하하하 으아하하 하하 자 빨리 넘기 아 또 이렇게 키우게 되면 또 미혹이 엘리자베스와 한판 붙고 싶은 그 31일 날 타르테로스 올라갈 때 한번 어 시도해보고 죽으면 그냥 땡 이렇게 합시다 바로 올라가지 않잖아 졸음이 오기 시작한다 앉아 이렇게 우세요 울고 싶은 건 나라고 자 시작하자 시리우 수罰 진료상담 저 대학 가야죠. 대학에서 화려한 화려한 데뷔해야지. 뭘 데뷔해? 여전히 가야죠. 여전히 가야죠. 자신이 생각나요? 너가 가장 바뀌었던 것들은 무엇이었어요? 만남이요. 그렇군요. 당신은 선생님이 여러가지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얘기는 3년이 넘어지면 노력하세요. 그럼 다음 사람은 아아 아아.. 아이쮈스 헤이호요? 어.. 깔끔하지 않은데 아, 쟤가 이제 좀 머리 긴 거 길면 불편해가지고 좀 편이라.. 짧게.. 한 번에 자를 때 좀 짧게 자르는 편이라.. 고마워 그래서 그렇게 느끼실라나.. 원래 좀.. 제 나이 연배면 사실 좀.. 왁스 해가지고 좀.. 울려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귀찮아가지고.. 단정하게 보이기만 하고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어디야.. 저 아기스가 홀로 서있다.. 고민이라도 있어.. 아.. 아.. 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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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제 습관이에요.. 이제.. 운동할때 땀을 좀 많이 흘리기도 하고.. 네.. 이제 긴 머리는 또 관리하기도 귀찮고.. 그런.. 그런거 이제.. 트위트먼트? 뭐 이런거 이제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이제 잘.. 그냥 이렇게 자라.. 그냥..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네.. 투블럭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게.. 고맨.. 알았는데요.. 저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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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컴퓨터가.. 10년 전에 다른건을.. 그렇게.. 느꼈지 않았는데요.. 저.. 정말.. 변했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변했어.. 인텔이냐, 에이젠이냐, 에임디아냐, 에임디아이냐가 아니까요, 에이아이니까? 아니, 그냥 답변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하나씩... 알겠습니다. 당신의 근처에 있었던 것은... 그래서 당신의 눈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왜 그래? 네. 나는... 정말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 하... 역시 여전히 너는 그래 수고했다 이제 거의 이거 여기 페르소나 그거밖에 없네 하는게 그래 반드시 이길거야 나 이 게임 엔딩 봐야 되니까 제발 그래도 트위치 마무리 전까지는 엔딩을 보겠다 그 트위치에 강림하는 육수는 해결할 수 없었죠 슬프지만 어쩌겠습니까 서글프다 그래서 우린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그렇게 됐네요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애 어 나 왜이렇게 갑자기 여기 오 안 돼 순간 감정 12시 딱 넘어오면 땡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이후부터는 수익창출도 안되고 뭐 그런다닌가 파트너도 없어져 27일까지래서 28일까지 27일 12시까지 26일 12시까지래 밤 12시 딱 해서 27일 넘어가는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1000시 Tam reduce 28일까지 보내주어라 쯔모어그 이제 마지막 어? 어후 글쎄요 이제 치즈직 파트너이신 분들은 오늘로 땡이던 것 같은데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청자체를 막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해봐야 하는 거니까 영정런이와 그러고 싶진 않아 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웬가라면 그쪽에서 먼저 나한테 지를 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먼저 이제 선을 넘지 않는 이상 누군가와 헤어질 때 그냥 웃으며 헤어지고 조용히 헤어지는 게 베스트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괜히 나중에 긁어붓으러는 베스트 쓸데없는 쓸데없다고 하긴 그런데 아무튼 이제 굳이 이제 틀 필요는 없어요 그런 데까지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돌아오도록 19일 아 근데 줌페이 그거 진짜 무붙한 거 이렇게 자유시간 좀 남을 줄 알았으면 그냥 할걸 그냥 그거 할걸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줌페이 봐도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것도 초행기래 초회차 올커뮤에 그 약간 도전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에피소드 같은 거니까 일부러 이제 미리 안 봤거든요 그거를 그니까 후반부 후반부 공약 같은 거 일부러 안 봤어 뭐 스포러 같은 것이 스포러 같은 것을 있으나 여러 가지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러 오늘은 호로마루 또 시행착오에서 또 재미가 나오는거 아니겠어? 방금 뺑소기라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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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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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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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 어? 여기서 죄장이들? 에이 그런 UI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말일까요? 자 바로 갑니다 불어다닐 시간 없어? 몇심까지 있니? 근데 이거 랩차이 말이라니까 알아서 도망가네 뭐야 여긴 이쪽이지 글카샤 돌아가겠니? 짠짜라라 간다 나는 거침이 없다 다가야가 오니 다가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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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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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지 않습니까? 희망치 않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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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말로 싫어! 아니, 저 차 짓을려고 회오를 한거였거든 에스피리에 優しい 뭐래 주연이 되진 주인공 파티가 되지 못한 범부여 이런 범부여 아 얘도 얘대로 테오르기아스네 대거나 드슈 뭘 나오잖아 끝났어 임마 그래 야 늑스 잡아야 됐네 자꾸 시간낭비 시킬래 이거 혼날라 혼날라고 가구는 됐니 가구는 됐니 가구는 됐니 이 부분은 어떻게 되ert? 내가 원하는 걸 알고 계신지요. 나는 충분히 있긴 했다. 아직도 이것을 남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야 할 수 없을까? 너희에게 이끌게 될 것 같지? 그 날 기다리라. 너는 안 될 것 같지. 그 날에 할 수 있자. 응 잠깐만 아 내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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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카 SP 해보고 안해주냐 SP 물론 이제 SP 필요 없어도 필요 없진 않지 그래요 이순간을 유리 소마를 소마를 오랫동안 아껴온 곳입니다 잠깐 조작은 하고가자 뭐 설마 죽을기는 없겠지만 내려가려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굳이 귀찮아서 자 나와라 뉴크스 아 그런가요 뉴크스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이긴 했는데 호텁으로 할 때도 혼자 펠소나 배가 강력히 칭 바닷가 저 가 개 오 미 미 미 미 미 미 이렇게 얘가 생기다 말았니? 얼굴은 더 불쾌한 골짜기가 됐구만 그래 닉스 아바타 넌 그니까 그니까 왜 이렇게 일어나는거야? 너는... 내가 죽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니까 아니... 그니까 지금 지금 닉스에 닉스는 닉스는 그니까 그니까 공략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역할인가요? 하지만 당신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요? 당신이 무엇인가요? 그렇군요. 그럼 당신은 이제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당신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다 기억하고 싶으세요. 당신이 모든 걸 예 aş하십니다.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없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도리 만나야지 내가 이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나로ім 저거같이 찾아봐라 그럼... ...같은 사람을 풀려봐라 이거 그럼 제 준비를 하지 마 그때문에... 더 많은 shadow 방향이 필요해 다이키 멤버들과 샤도우의 경쟁을 맞추고, 결국 마지막戦입니다. 죽을땐입니다. 꼭 꼭 승리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 따라 이제 애들의 상성이 바뀌고 계속 그거 하는 거였던가 강한 의심과 노력이 유일한 꿈을 찾는 가능성이랄까 아르카나 시 그렇게 말하면 돼요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르템이시아 움직여요 마르미에다 그 아르템이시아 그 아르템이시아 그 아르템이시아 그 아르템이시아 그 아르템이시아 아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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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템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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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て! セルサナ! 助かりました よし! 受け入れなよ どうする? ジークフリード そのアルカナ あらゆるものに毅然と向き合い 答えを決するその勇気よ アルカナ アルカナ ニュクスの剣からとてつもない力を感じます 守りたい みんながいる世界を 行きます! 守ってみせます! 全力です! まだまだ! ふっ! 砕け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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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향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육수의 하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 아아... 이 상황은... 이 상대의 정보를 진행할까요? 결단할 때입니다 아테라 원래 약점 없어요 아테라 아테라 그 아르바이트 아테라 아테라 아르바이트 그것은 아르바이트 아테라 안몰미로 이놈의 아르바이트 오우 이놈의 아래카나 섹시 돼 더 카레 저쪽도 기린 저쪽도 기린 그 아르카나는 나타났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그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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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카나가 12개든가 13 13 너무 좋아 이 장면을 시작해 이제 우리에게 아르테메시아 진짜 이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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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할지.. 아.. 어.. 이렇게 나오시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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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말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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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그래도 레벨업을 충실히 하고 와서 그런가 뭐 그렇게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예 없네요 좋지 그 한 번에 들어가면 포토블이 진짜 드럽긴 했어 아 앞을 정기 앞을 벨츨을 그 아르빨 그 아르빨 그 아르빨 그 아르빨 그 아르빨 장막이 이렇게 두렵긴하지 일어나! 아이고 죽는다! 아직 기어는 없는데? 지그MS! 그 아름다워 plast고 그 아름다워 그들은 운명에 무기력을 그들에 두고 그는 그의 힘이 필요한 걸 그는 우산이 부족할 수 없는 것 그는 우산이 부족할 수 있는 것 그는 우산이 부족한 것 아차! 아께다 똥 된다고 여태 안쓰 먼저 쓰겠니 흐흐 역시 빨리 넘깁시다 물리는 물리방어들 남기고 그 아르카나는 지켜냈습니다 그 아르카나는 지켜냈습니다 그 아르카나는 지켜냈습니다 그 아르카나는 지켜냈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찾을 수 있는지 이 척은 지켜냈습니다 이 척은 지켜냈습니다 이 척은 지켜냈습니다 아 이걸 써네 설마 컨셉까지 이 척은 지켜냈습니다 그의 전척은 대신을 시작합니다 뭐지 어떻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라는거야? 내일이 아니라 이제 어 내일까지? 내일 12시? 그 이후로는 뭐 27일 딱 되면 뭐 수익창출도 안되고 방송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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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 모르겠어 정확히 어떻게 어떤식으로 뭐가 있지 아이피를 방송을 못하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곳에 도착할 때 이곳에 도착할 수 있는 절대의 죽음 알카나 스윕트 마지막 이 반응은 죽음이 죽음 죽음 그 진짜 진짜 뇨크스! 너희들끼리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여기에서... 아니... 듣지 못했다. 계속...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私もあなたと共に行きます 皆叶って 二人にやってよ オケ クッキー 回復できますか 次は敵の攻撃ですよ エルトナッチ 助かりました 死に抗うことなどできない 生きることと死ぬことは同じだ 時は来た 私 私 アルバケトー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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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惜しい。本当に惜しいよ。 運命を理解し、それでもなお正面から戦おうとする強い意志。 その心がもっと多くの人々にあれば、滅びの訪れは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ね。 でも、もう遅いんだ。 運命を遅く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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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が、 龍尾君が月に進まって、 月が近いに来るの。 馬鹿だ。 あの月が、月のものが、 ユークスだったのか。 뿜뿜뿜 来たんだ! 俺って! おい! 見っとかないな! 遠くまで! 何だよ! 銃隊使えねえぞ! 何だよ! ソラ! 何あの色! 気味が悪い! 何だよ! 絶対! すごい! スティガー! すげえ! すげえよ! 本当に来たんだ! 世界の終わりが! 本当に来やがったんだ! 本当にきっとやったんだ! 出てくるぞ! ちょっと買ったん! じゃあ! 이것은... 月이야! 何か来て! 何だこれ! 潰される! 何よ・・ この暗い!? 驚きましたね まだ足掻くのをやめないとは 으 으 으 으 굿 굿 전부가 잊어버리지 않나, 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왜? 지금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될까? 이제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아! 이제 이 도망가서 죽었으니까! 내 삶을 잊어버리지 않아!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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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악! 이제는... 끝이 될 것인가? 의식이 그려진다 리이더! 지지않아... 그렇구나 이키! 카이토단! 아니 카이토단이 아니라 뭐지? 아무튼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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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옥수식에요? 갑자기 무드에 에네르기를 나눠달라 그래 그것도 유문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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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으 아 아 aqui ん 저에게 고구가 돼있는데, fever Tá? 그 앲의 목포는, 이 결정된 는는 정말 두가지ust intéressant. 하지만 incredible 커다란 자간 믿겠네... 눈을閉じて、耳をおすましなさい。 僅かですが、感じるでしょう。 僅かです。 僅かです。 그래, 사실은 이제 풍기위원인 척한 선도부원이지만 전혀 풍기위원을 스럽지 않은 그냥 그런 선도부 개쪼부 그래, 희대토시 풍기차 할아버지는 진짜 무슨 말이라든 패드립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파이팅 할머니도 연배 있으신 분들한테 함부로 뭐라봐 그래 그래, 우리 카즈씨 끝끝내 끝끝내 거의 커뮤 거의 다 될때까지 무릎 질, 무릎, 무릎 부상을 뭐 이제 치료받길 거부해서 진짜 인생 쫑칠 뻔한 친구 넌 그러면 안됐어 사람 걱정되게 말이야 치료, 그래그래 나의 다섯번째 여자친구 와이야 누군지도 알고 있지만 그래 와이야이 그러고 부르는 어, 케이스케 그래그래 그래그래 의사가 될까 재능 재능충이라가지고 의사가 될지 아니면 예술가 얘기를 걸을지 엄청 고민하다 결국 의사를 선택한 그래 그래 요즘 시대에 어? 아니야 어 요즘은 민감하지 정치적인 사안으로 내가 할 말이 아니다 어쨌든 너도 파이팅 열심히 해 네 유코야 미안해 너 나 너 몇번째 몇번째로 사귀기로 했는지 까먹었어 근데 아마 네가 첫번째였던 것 같아 그래 아, 아닌가 두번째인가 첫번째인가 어 어 어 그래 아 그래 오 쓰레기 어 마이코야 그래 그래 할말이 없어 너도 미성년자와 노인은 함부로 그래 남녀노소중에 노소는 함부로 말하는거야 이랬어 그래 안녕 파이팅 너도 어 그래 와피니즘 했죠 이제 정신 나간 놈아 너 미 너 유럽으로 갔잖아 제발 좀 가라 가서 다시 돌아오지마 아니 유학비가 한두푼 두는게 아닌데 고무부 고무부 고무부가 이무부가 돌아오라고 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니 유학비를 대다가 허리 허리가 등골 휘었든가 뭐 어쨌든가 뭐 그런거 아니겠냐 정신 차리고 거기서 이제 프랑스 뭐 나름 이제 나름 괜찮잖아 뭐 뭐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뭐 많은 유럽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지긴 했지만 어쨌든 신용품 가격도 싸고 응 그 일자리도 많고 적어도 일본보단 나올거야 그냥 프랑스에 살아 어 사장님은 뭐 미래하니까 더 말 안할게요 네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몰락하셔가지고 이제 원래 안좋은 일 겪는 사람한테 안좋은 말하면 안되는거야 아 단라오시 그 자 탐 어 그대우기 위스키를 기깔나게 마시던 우리 클럽 죽순이 야 아 죽돌이 클럽 죽돌이 죽돌이 이 아저씨 그러면서 스님이라니 어쨌든 간에 파이팅입니다 아 얘가 제일 불쌍해 얘는 얘도 진짜 힘든 애라 뭐라고 더하기가 그렇다 자기 자기 동생들이랑 이제 그거 부양가족 때문에 어쨌든 잘나가던 육산 선수고 잘 잘하면 이제 장학급 받고 대학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일하러 갔잖아 취직하러 간다고 했잖아 그래 얘도 비호감이었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네 자기의 트라우마를 식욕으로 표현하듯이 앞으로 다음번에 볼 때는 한 십킬로 정도는 빼고 만났으면 좋겠다 야하라 어 살다살다 사람이 눈앞에서 녹아 없어졌던 아기라 아직 안 쉬고 싶지 그 저에게 나를 지켜드린다고 생각하셨어 알았을까 이런 게 다가 다가가 그 나를 목소리를 지켜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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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지켜봐 알았어요 조용히 하시고 이그로시 빨리 저기 빛나고 있는 원기옥이나 주십시오 겐키 노 타마 달아달라고 뾰로라라롱 왜요? 프리즘 카드예요? 당근에 팔면 얼마에 팔 수 있나요? 거고 뾰로라 미쿠레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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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서, 우주입니다. 뭐하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너에게는 희석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최종 위장입니다. 《デスを宿したのが運命ならワイルドの力を得たのもまた運命》 あなたは自身の運命を受け入れなくてはなりません。 契約はついに果たされました。 私の役目はこれで終わりです。 あなたは最高の客人だった。 何であなたが動けるのか? 注意事ができるのか。 俺、一人で行こうってのか? 行かないで! クッ… そんな…どうして? クソッ…何でだ! 何で俺たちは立てねえ! 待ってよ! ここまで来て何やそれ! 私たちで逃げられない… この… 他が戦闘していた。 クソッ… 待ってて、言ってんでしょ?! バカー! うん… この、ランスによく作られていた。 あなたは人々を作られたのでしょうか? あなたは売ってる? あなたは人々が殺された。 あなたは人々は殺されているが… あなたは人々は殺されている。 흠 야! 육수 튀어 한 번 붙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동료의 마음이 힘을 불러일으킨다. 데스! 데스 하니까 갑자기 그...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중에 중2병이지만 사랑하라고 싶은가? 거기 나와서 발투에서 맨날 데스데스 거리는 정신당한 여자에 생긴하네. 그대의 마음이 힘을 불러일으킨다. 동료의 마음이 힘을 불러일으킨다. 또 대스 설마 이걸 13번 봐야되냐 커뮤가 같이 할 때는 13, 13, 14번 따봐야돼 이제는 하다하다 가방지그 강아지까지 아라가키 목소리 신지 육수에 타라 위대한 봄이 내면의 우주를 해방해 죽음의 모성 닉스를 보긴하는 아라가키입니다 아라가키으니 안들어 어, 나 이거 파판에서 본 것 같은데 , 1,000. 1,000. Red. 10,000. 1,000. 1,000. Rektsuki. 너무nak아? 연이 얘들은 페르소나 파이브나 다른 시점에서 뭐하고 있을까? 모두가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괜찮아 아 잠깐만 괜찮단다 더빙이 좀 늙은 목소리 같지만 내가 낼 수 있게 이거밖에 없단다 그냥 그러느냐 뭐 제가 뭐 치는 드립패턴 행동 패턴 이 녀석의 답변은 무엇보다 다양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희들보다 더 빠르다 그것만큼의 말이야 이 녀석의 답변 아이치스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은 이 녀석의 삶이었어 누군가에게도 그것만큼은 너희들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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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대로 감동이 사라지니까 원작의 여운이라던가 이 녀석이 이 녀석의 삶은 이 녀석의 삶은 이 녀석의 삶은 이 녀석의 삶은 너희들만큼은 우리의 삶은 conversations jam 아르타로스가! 풍기하나? 없어진다. uhhhh about this So this is it? 도로란 도로란 이몸 강림 도로란 영 나중에 다 끝날고 하세요 이래서 인싸란 잘생긴 인싸의 삶이란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춰주는 사이 섀도우 타임이 끝나려 한다 이번이 야말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싸움은 끝났다 기적이 일어나 세계는 멸망을 피했다 그리고 거리에도 평온하고 평범한 생활이 돌아왔다 어느 누구도 천지지변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계절은 흘러 3월 4일 애초에 지금 섀도우 타임에서 있었던거 싹 다 잊어버린거죠 애초에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엔 뭔가 재밌는 것 같다 그 다음엔 뭔가 재밌는 것 같다 이따가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 다음엔 뭔가 잊어버린거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에이그스 마지? 거의 다 얘기했지만, 그는 골고루도 출연할 수 있을 것 같다. 키리조 선파들도 이제 수업을 시작하네. 키리조는... 아, 학생회장이예요. 우리의 령이예요. 그는 뭐지? 그는 왜? 물음 어쩌자는 거야 주인공도 날아간 상태였거든요 난 그렇게 말했거든 네, 그렇구나 하지만 잘 모르는 것 같다 근데 진짜 안다고 말했어, 안해서 잘 scores 난 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까 한 번 더 봤을 때 아.. 아니.. 춘페이 설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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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이 앞에서 정말 궁금했던 일이 있었네요 지금 이 앞에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아.. 알겠어 알겠어 너희도 생각해버리지 않나? 하지만.. 정말 궁금하네 너무 궁금해서 3년이 안되네 자 도모지카 안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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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녀석이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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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응... 좀, 좀, 곳을 바꿔요 알았어 미안해 혹시... 너무 기분이 좋지? 미안해, 그 때 미안해 미안해 이런 곳... 그... 좀... 어... 어... 아니지 응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과 연애는 좀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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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della... 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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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酷いこと言っちゃうかもだし 失敗傷つきそうっていうか お母さんを傷つけそうっていうか まだきちんと整理できてなくてさ 会いたいとは思うんだけどもね だからあなたが一緒にいてくれたらなって 気の利いたこととか言ってくれなくていいの そばにいてくれるだけで勇気出るっていうか なんか優しい気持ちでお母さんに会える気がするんだ だからもし迷惑でなければ どこかな は本当? ありがとう! じゃあすぐひどり決めるね ずっとのびのびにしてきたから けどごめんね 面倒な家庭でさ あの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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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っと 真顔で言わないでよ 大丈夫? ふざけて聞いてみただけだって あの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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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 あのさ 하루야스미... 어디까지 가지? 디스티니란드가 어떻게? 2... 2명이요? 다른 사람을 사서지않아야돼요? 저... 도... 도마리 가게... 2명이요... 2명이요... 부럽다... 부럽게 뭐 있어... 그런거지... 둘이 연인 사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문제는 다른 연인이... 연인이 5명 있다는게 문제지 뭐... 좋은 하루야스미... 아...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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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도... 아... 뭐... 말하고 있는 곳이... 오늘은... 어디서... 어디? 아... 웃음이... 아... 국립... 図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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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애초에 거기서 그 사건 사고에 벌려가지고 부모님도 죽고 육스가 육스가 육지가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격이 나쁘지 않나요?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열심히 해야하네 서글픈 현실 그래도 이 후밀담이 좋아 그 고생한 보상같은거니까 70 몇시간 넘게 몇시간 걸렸냐 아깝다 아깝다 그 후회에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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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제가 재 Mako. 오, 그니까. 그니까, 다치면, 내가 빠지면, 이 talkin'걸 정말 맛있고. 그때 이런 느낌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ANY 상황에 도와 erlebt. 그리고 카즈씨랑 아 왜이들 왜이렇게 많아 여기까지 69시간 50일 보냈다 자 이제 카즈씨 그래 매니저랑 사귀고 있어 참고로 유카리 후카 치히로 아이기스 또 누구있더라 미치루까지 해서 사귀고 있어 응 응 아 그렇죠. 너한테 전화를 했었지. 나는 병원에 갔다. 골관의 대기検診. 결과는? 아 뭐야. 생각보다.. 뭐지? 무릎 관절 다치면 1년이 넘게 걸릴 텐데 너 광고리구나 생각보다.. 두달만에 나왔다고? 2,3달 만에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될까? 32,4달 만에 2,4달 만에 3,5달 만에 3,5달 만에 1,5달 만에 그 빅불은 귀진안다 알았으면 됐어. 알았으면 됐어. 알았으면 됐어. 알았으면 됐을거 같아요. 알았으면 됐다. 알았으면 됐음. 알았으면 됐어. 알았으면 됐어요. 아니, 이렇게umble지 마세요. 다른 건이 없었으면. io 고정도 더 열심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이 모두에게 전화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일찍 안하고, 여러분이 계속 전화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항상 일찍 안하고 싶었을 때 여러분이 일찍 안하고 싶었을 때 그럼, 직업과 직업에 대신을 가볍게 해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오늘은 파르의 대회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왜 오니기리 나 지금 배가 고픈데 너 정말 정말 날 더 배고프게 하는구나 오니기리 귀동이라도 한 번 한 그릇 말아와봐 뭐야 너 학생을 그만두는 거야? 내가 학생회에 잊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번 기회는 벌써 끝이기 때문에 올해는 릴땡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타바코의 사건으로 여러가지 생각해보았다 아, 갑자기 이 나라는 이 나라는 행복해지고 싶어 아니? 너 갑자기 정치한다 그러진 않겠지? 학생회를 그만두고 정치에 투신하겠어 이런거 아니지? 아, 그래? 아, 그래?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이잖아 정치할 생각이었으면 내 아는 정치는 좀 소개시켜줄라 그랬는데 카스카베 형마씨라고 알아? 다른 이름으로 카스카베 토시로라고도 하지 그 이유는 세상의 교육이 아니지?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아니, 저는 그 이유는 저는 뭐에 있는지 생각했고 그 이유는 내가, 그 이유는 아루사 아니 거기 몇 달 전인데 학교에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겠니 아니 거기 몇 달 전인데 학교에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겠니 어 메줌마 주머니 얼굴이 새파랗고 하야새 하야새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읽어보기로 했다 하야새의 힘찬 글씨가 적혀있다 하야새의 그리운 얼굴이 떠올랐다 저 빈 화면 한켠에 하야새의 그 얼굴을 반투명으로 띄워줬으면 좋았을텐데 약간 아내의 욕 엔딩신처럼 그는 그는 미래가 있었다 났다 하지만 내가 띄워줬으면 좋았다 자 분명히 부분을 적으면서 하야새는 쓴 웃음을 지었을 것이다 내가 띄워줬으면 좋았다 공조청이 그는 띄워줌을 만들었다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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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있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내袋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곳에서 일어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도움을 받아봅시다. 형들도 잘 지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여기까지다. 그래 잘 살아라 하야새. 과장 달고 부장 달고 이사다 이사는 좀 그런가 아무튼 잘 살아라. 아니 오 노우 베베한테 운 설마 베베 아니 편지를 몇 개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또 옥상가서 읽어야 돼? 오늘 이제 이거 엔딩 봐야 돼가지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방송 좀 늦게 킬 거예요. 여기도 편집도 해야 돼가지고 편집에서 이쪽에 올려야 돼서. 그 베베겠지 인마 정신 차려. 자 보낸 사람은 앙드라엘 오랑장 제다를 베베가 보낸 것 같다. 베베의 서투른 글씨가 적혀 있다. 베베의 다정한 미소가 눈에 떠올랐다. 베베의 서투른 글씨가 적혀 있다. 베베의 서투른 글씨가 적혀 있다. 베베의 서투른 글씨가 적혀 있다. 베베 mechanics Nuewei 것 같다. 그래서 일본에 다시 돌아올 것 같다고 말하고 많이 돌아올 것 같다고 말하고 형님, 오케, 갔다 베베가 기뻐하는 모습이 그래서 느껴진다 하지만 베베는 일본에 다시 돌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래, 엔화 살 때와 지금 엔화 800원인가 그래도 애가 아주 정신이 나가진 않았구만 베베의 글씨는 굳건하다 확고하게 결심하는 것 같다 베베, 곰국 학교까지가 들어갔는데 이런ida랑 만들 때와 함께 journal을 주고 혼자 만들어서 학교 parade에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 재능이면 금방 다시 일본 오겠네 디자이너들 뭐든 해가지고 뭐 이 옷을 입으면 대가리에 구멍굴 뚫린다는 뜻인가? 뭔가 대가리에 총 맞지 않고서는 이 옷을 이런 디자인을 선택하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헤드샷인가? 그래 베베 편지의 깃부분은 번져있었다 눈물이 차오른다 뭐 그런거겠지 어후 이제 두렵다 후카와 시이로를 보기가 반은 없지 흡지야 다 맞지 뭐 이런 1년이 많았다 요나 구체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요 뭐 이렇듯이 특농이었다 요나 근데 흔다 요나 특농이었으면 잊지않아 아... 나 자신감이네 내 머리가 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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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俺たちはこの1年何してたんだ? もう帰るの? 何だか顔色悪いよ 無理しないでね 保健室で少し休んでから帰ったら? ああ、私は職員室に行くんだけど 一回まで一緒に行かない? その… 少しでも一緒に行きたいなって… 良かった… じゃあ職員室の前までだけど 行こうか… 学校で並んで歩くのって… ちょっと照れちゃうね 学校で並んで歩くのって… ちょっと照れちゃうね 職員室にようか山岸 本当よく聞きたかった… あ、あの… あの… わ、私… めかぶ作りたくて… めかぶ? めかぶ? 에는 práct Нам 여기란 과정에서 개군을 찾고 tocar 우리가 개군을 위해il 수 있더라구요. 똑같이 각 guer을 Guild 수 있더라구요? 아마ĩ ciudad이 다음iran입니다. 이번 Ό님이voll situated 소개할 수있지만 어후 올커뮬을 한 부작용이 여기서 나온다 너무 많다 뭐야 너네들이 너무 많아 꼭 봐야되다 싶은 애들도 있는데 물론이지 오 간만에 10시간 넘게 방송했다 내일은 진짜 좀 늦게 켜야겠네요 원래 이제 이 시간에까지 편집하고 자는데 이 시간쯤에 얼추 자는데 흐름상 편집이고 나발이고 방중하면 바로 자야겠어 자고 일어났어 오전에 편집해야 돼 그러니까 이 코딩도 올리고 이것저것 다음 좀 늦게 걸릴 늦게 켤 수 밖에 없겠네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근데 뭐 항상 이제 12시 전에 빠른 방종하니까 그래 무려 이제 혼자서 일반 가게에서 아니 그 상용 이어폰이나 헤드셋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이어폰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정말 무시무시한 남자죠 그러고싶어 그러고싶어 더 많은cole 전혀 더 좋은 그니랑 더 좋은 날은 더 좋은 날은 내가 더 빠르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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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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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나.. 나.. 나 부인 보수했지? 나한테 전화했지? 그럼.. 그럼 기다려! 응? 다음은... ...이 집에서... ...이게 얘기할거에요 나... ...저... ...진짜... ...배배이? 바이바이 미취루 아, 토리움이 아, 토리움이 알겠지? 미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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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時間をダラダラと目先の楽しみのために使うのはやめたんです。 素晴らしい発想のチェンジです。 何が言うをそうしたのですか? ダラダラ過ごしてた時にある人と出会ったんです。 先生、わが身を反省したというか、ある人? 人?人だよね? よしよし、わかりました。私にも同じ体験があります。 私がダラレントであったのに、今思えば運命という名のホンチャーに。 今思えば運命という名のホンチャーに。 運命という名のホンチャーに。 運命という名のホンチャーに。 私の独身には辛い話です。 あー。あのー、私はこれで。 先生はこのように。 先生とは悪いことがある… スタートを借りたくると。 あー。どうしたの? 何か用? 何か顔色が悪そうね。 現室に。 何か落としたわよ。 これ。 この待ち受けの画像。 미스터, 학생들의 휴대폰은... 어? 그 화면에... 계속... 글쎄서 읽어버렸어. 그럼... 멋있네요. 이 메시지를 유웅이 만들었지? 어 ук.. 맞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네..나도 거 같은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되잖아! 아아악!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서.. 뭐지? 이 러기.. 어떻게 생각했던 사람.. 마-마..마마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아마 유지한 사람하고 있어요.. 흐어어어어!! 접니다 웃어 내가 애니당 제가 애니입니다 아! what.. 자야.. 응.. ittго resul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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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isk late!! 저희가 왔 diesel...! 안녕, Y야. 아니, 그렇게 따발 청초로 말하는데 어떻게 무슨 대답을 해요? 분명아 그까지 안색이 나쁘다고 양호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폭풍이 안바탕 몰고 지나가 아, 죽을까? 이리와... 아... 미안해. 여기서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면... 아... 자시팀 없으면... 조금씩 어울릴까? 오늘은 그 이후에 잘 못할 수 있을 텐데 이전에... 너와 얘기할게. 아니, 뭐... 어렵다고요. 네... 알았어요. 다다다다다다 . 공무 모임? 지금의 키리조로는 강하게 보게되고 가만히 바닥을 제거하려면 내가 시켰지 않도록 내가 알 수 있는게 있다면 흐흐흐흐 아르사 넌 당신에게만 가능한거가 내가疲れた때문에 당신이왕의 누군가 기발라시와 함께하는거야 키리조로는 너너로는 내가 자, 키리조를 위해 열심히 이 룰하고는 aparte다.. 이제 주식 일부만 좀.. 하까둘지.. 이 책은 그 때에도.. 이 책은 그 때에도.. 이 사진은.. 이.. 이 지은한 생각.. 짧은.. 3년이었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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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내가 1년이 있는 부서는.. 나를 통해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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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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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그러려면 주식부터 주시고 천천히 얘기하시죠 계약서 좀 주시고 저도 제 나름대로 위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준비란 이제 금전적인 보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철학원의 주변에 도전할 수 있는 곳이고 저를 정한 후에 대해서도 원하는 것은 오토바이 사은거에 대해서도 복잡해진 관제입니다 응. 응. 그럼, 죄송합니다. 어? 왜, 왜, 아기스 빼고는 얼쭉 여캐들은 마무리가 되는건가 그니까 연애의 플래그 꼽은 여캐들 쉬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렇다네 구야 갑자기 이리 와요, 선배님.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씩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학생회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너 학생회장 되어야지. 그것은 선배님의 선배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부가 그 전부가 그 전부가 그 전부가 그 전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전부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그 전부가 더 좋아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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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네. 흠... 흠... 제가 학교에서 이런 이런... 수...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부탁드립니다. 어후 세상에 후길땀만 한시간이 넘어가네 어후 하기가 근데 뭐 그러기에 하기가 이제 게임이 프리타임이 70시간이 넘어가는데 후길땀만 한 두시간 하는거지 아 근데 하필 그게 12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그래 방송시간이 10시간 20분을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해야된다는게 좀 힘들뿐 좀 어려운 일일 뿐이죠 아 히코 그렇지 올커미로 해버린 자의 무게랄까나 하긴 아이씨 잘 안가라왔네 약을 좀 늦게 먹었더니 오늘은 부가스에 들어갈 때 공간이 여러가지를 보면서 하긴 하나도 너무 힘들어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씨 잘 안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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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on통을 둬 를 추구할 때 그러면 불쌍한 것이다. 나는 이제 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당신의 선파라고 하는 것에 변하지 않는다. 무엇이 있다면, 바로 연락해봐. 바로 앞뒤에 도와줄게. 신지... 아니... 아라가키를 기억하고 있는지? 신지도 같이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흐뭇에... 그것도 까먹은 거야? 자, 케이스 케이 어서 넣었어? 에잇? 아, 그래 우리 나 사촌형도 옛날에 아니다, 형 재수라 이번에야말로 열심히 아니다 네 응 응 그래서 저는 아직 못 참고했을 거에요 또 다른 컨텐츠도 다시 데려다 드릴게요 이번에는 부쩌리와 함께 합산을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오늘의 대결은 조금 더 사랑받았을거에요 저는 또 한 번에 유지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세상에 잊지 마세요 정말 고마워 제가 의사가 되었으면 당신은 프리패스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잘생겼어 약속이야 그리고 지금의 기능이 나쁘지 않나요? 몸은 대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나? 시간이 안됩니다. 아, 우연아… 좋았습니다. 갓에서 하나쯤에 온지 – 좀GE게 한 적이 있길래. 오늘은 참을지 않는 잊지게 한다를 보고 오신 거에요. 아미 데 산לה 가는 이유는, 너무 잘 지냈어 있죠? 아미 데 산לה graphics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아, 기억 안 되었지만 어라가키 산에도 계신데요? 그것도 잊어버린 거야? 너희들 스즈미의 하루위를 잊어버린 거야? 또 아니고 마라가 그 신지로를 잊어버린 거야? 아니 이럴 수가 홍차는 안 돼? 아니 안 될 건 없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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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아직은 어린이네? 빨리 어린이네 얼마나 힘을 내야지 사실은 저희들에게 지키고 누군가에게 지켜버린 거야 저희들은... 누군가를 지켜버린 거야? 여긴 다 마무리있고 일단은 여긴 다 마무리있고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없어 아니 순경아저씨 대충 넘어가는거 아니야 아 이제 무타치 에이아빠 고로마를 알목할수있죠 내 아가요 아 여러분 아이템이 사실 이거 다 아 아 아 뭐 이거도 너무 귀엽다. 이거도 그리기야? 이거도 그리기야? 뇌어보가 있었다. 뇌어보가 너무 잘생겼다. 뇌어보가 너무 귀엽다. 그거도 그리기야. 뭐해? 왜 이렇게? 전화하는 거야? 아, 그리기야.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머리가 계속해서 그거도 되었고 흠 흠 조금 더 좋은 것 같았다. 그럼, 잘해. 뵈에 가면, 언젠가 만나면. 어... 아직... 충분히 연락하지 못했다. 아, 잘해. 봄에 연락처가 없을 것 같았다. 여기도 다 말해봤네. 마, 봄에 말한 걸 말해. 뵈에 가면, 또 뵈에 가면 안나요? 엔는神가가 결정된 것이잖아요 아, 아버지가仏인가요? 고마워 случае, 엔가가 있다면 나의 회사에서 마치겠다 아버지에게 벚꽃을 받았다 그러면 벚꽃은 넣은 게 아니라 당신이 술을 마신 만큼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잘 복원해주세요 나라가 가만 안 둘거에요 그는 주스에 비해. 다시 와요. 띠 띠 신사 익히나리 어머니이던가 제가 에미야 히드샷입니다. 맞아요. 아... 미안해. 저는... 카미키 어머니이예요. 카미키 아키나리의 부모입니다. 그 부모님이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키나리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좋았으면, 조금 말씀하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렇구나. 네, 앉으세요. 그렇죠 성실하게 커뮤 커뮤를 진행한 대가를 다만 시간이 좀 늦었긴 했어 늦은 탓에 좀 오래걸리는 느낌이긴 하네요 하지만 해야지 19년 19년 20년 아멘 다행히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었고 계속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 母님.. 난 잘 생겼던 것 같아요 母님이랑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계속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그 여자친구 여러분 우는게 아니에요. 눈에 뭐 들어가서 비비는거에요. 진짜야. 슬픈얘기지만 뭐라 어쩌겠습니까. 아 울어야되요. 아 이거 우는게 아닌데. 아우 입에 아우 턱아파. 아우 입에 아우 턱아파. 네. Dlatego는 그 얘기는 가믹어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가 그 얘기는? 아... 아마리니무... 니ちの途中だったように思えてね 아... 그 노트는... 아났다가 갖고 있네 아는 거 뭐... 아... 내가 또 사chlag을 수 있는지... 아... 아... 뭔데...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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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을 낳지 않고 何을 낳지 않고 何을 낳지 않고 今은 더 늦은 시간을 가고 もう遅い 冷たくなった身体 もう遅いのよ 生まれた者 何을 지지 秋成야 私 貴方 皆等しく 死んでいく だから その前に何をなさなくてもいい 立派な功績なんていらない ただ あなたが大切な人を 大切にしてあげてね 大切にしてあげてね 私と皆 おいげ おいげ 생각보다 후일담이 길어가지고 ちょっと 오래 や근을 하고 있습니다 ちょっと 오래하네 오늘은 진짜 私たちの日々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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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切なものを与えられる それを忘れないでね 今ちょっと 今ちょっと 今朝運動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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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朝運動を 最終30分の テクにさ これが 저거 다면 알았어요 아니 스테이크를 사줘도 될까말땐건데 다쿠야키로 땡치려구요 여기 있었네 그 여자의 가수는 정말 좋아하더라 그 여자, 좋은 여자 정말 저의 가수인가요?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생겨내려고 합니다 아 이게 그 짐까지 했던 커뮤 싹 총정리하는 거라 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분량을 제가 이제 제대로 조절을 못한 제 잘못입니다 사실 내일까지 미룰 수도 있었는데 오늘 끝내야 된다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벽 한실을 향해 가는 것 그리고 혼자 남겨진 아버지는 멘붕 아 지금까지 이거 한다고 70시간을 고생을 했는데 그냥 스킵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아니 아버님 갑자기 왜 아니 아니 마이코! 마이코! 마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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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Nagamente ELLO塗간다 나가 고 Education Have Fenneone Business O 시FO야 Look 絶、結婚とか絶対許さねえぞ! 思えてら完熟しよー! 噂ではハガクレさんの隠しメニューにも一役買ったと伺ってますが ああ、聞いたことありますよ まかないを横から取られて食べようと思っていて かつおぶしブロックを刻んでいいって言われてやってみたら美味しかったって 今は隠しメニューになってますよね?私も好きです うちのワカツでもいくつかメニューを考案してもらったんです うちのコーヒーを有名にしてくれたのも何を隠そう彼はスウェミツくんですわ まあ見た目も言動もなんと言うかエキセントリックですけども 食に対しては知識が豊富で味覚も鋭くて 大食い早食い自慢のやからとはわけが違います この辺りの飲食店で彼を知らないものはモグリでしょうね でも、彼がここを旅立ちに全国を回ると聞いた時は? 손이 많이 가거나 마진이 안 나와서 웬만큼 자주 오는 사람 안하면 안해주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인기가 있어 킹스에미츠 제정신이야? 너무 즐거웠어 매일 나대 나대 하자 아, 주변 학생들 좀 더 얘기할까? 이 지역에 그루메킹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알고 계시나요? 어, 같은 학교에요 친구인데요 에? 그들은 학생들은 아마도 관심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 그 지역에 그루메킹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아니라고 친구라고 우리 짱친이라고 왜 내 말 안 믿어주냐고 인터뷰로는 계속되고 있다 어,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여러분은 우리 짱친이라고 저의 이런 우리 짱신이 우리 췄신이라든지 네 네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그의 이 을 아반갤르도라는 미세입니다. 파이팅!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요. 아버지와 소원을 통해 더욱 더 좋은 미세입니다. 신고자입니다. 그 가키는 기. 학교가 위해차다고 합니다. 결국 그럴 거면서. 학교가 가려는 학교에 특별히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많은 학교가 앞으로도 계속 관계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그 학교는 아닙니다. 그 학교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 학교는 그 학교가 잘 됐습니다. 그럼요 하아... 땡땡... 기숙사... 코로마루 어쩐지 코로마루가 걱정해주는 것 같다 몸 상태가 나빠 보이는 걸까 괜찮아 코로마루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이치만 그냥다 코로마루 똑똑해 그래 다 한 거지 큰 건 다 본 것 같고 다 봤지? 없지? 티비가 틀어져있다 뉴스가 흘러나고 있다 그럼 다음 뉴스가 흘러나고 지가넷 지가넷 waren 최소한 기부하는 거였다 다신 視聴者も賭まして金を増やす! 金がいくらあっても足りないんでしょうね! いっぺん寄付でもすればいいのに、高つくばれですからね! まあ、落ち着いてください 現場に動きがあった模様です 田中社長が出てきました! なんとマイクを持っています! 歌おきです! マイクの賭秀にかくらぬげてください! 次官の賭を終了なに! はいみんな! 続群みんなの賭秀の賭秀の示唇に発生! はい、みんな! あと初々な賭秀で獲る大体で賭秀の賭秀に収いしてくれ! あっこちがうき嫌な賭秀の賭秀で賭秀! 단아카 사장을 태운 차가 사라졌다. 단아카의 단아카 사장은 전설 단아카 사장에게 써요. 다담아끄 수 있고.. 단아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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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아사가 있었어요. 단아카의 단어로는 다른 단아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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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아각이라고 합니다. 단아카의 단어는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느낌이라. 단아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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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아카가 사라지 aproximada. 단아카은 단아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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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아 가 réfléchia 뿐이에요. 단아카의 단아카의 단아카 Ses장은 연속에aces 깊게 될거라고 합니다. 이랬던 애에서 보니 어떻게 다크넷으로 올라간거지? 근데 진짜 뭐 법인 거기 유보금 같은거 아니면 자기 돈 자기가 자기 받아서 자기 보수로 받은 돈 쓰는건 상관없잖아 상장에서 였어 무려?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빨리 쉬어라 메시지가 도착해 있다 누가 보낸걸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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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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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που 잠시만 기다려 딱히 상관없어 생각해보았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지만 제가... 다시 생각해보았다 제가... 그 때...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전부 생각해보았다 그 때... 그 때... 그 때... 그럴 일은 없어 그 때 저거... 오늘... 오늘... 그 때... 그 때... 지금... 오늘... 오늘... 그 때... 이곳은 이곳에서 평화로 돌아왔다. 이곳에서 가장 잘 보일 수 있을까? 오오쟌 2010년 7일, 재고생 1도 요리 続きまして卒業生当時 卒業生代表 D組 桐城光さん はい 学園で過ごした最後の年は 私にとって大役を拝命しての1年となりました 生徒会長の任意を果たしにあたり 私は考え 1年前のこの壇上で皆さんに言いました 未来の時間には限りがあるということから 目をそらしてはいけないと 思えばこれを考える機会を与えられたのは 運命だ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 ご存知の方もあると思いますが 私は昨年父を 父親を病で失ってしまったのか 病で失ってしまった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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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も珍しいな あの人がスピーチを突っかえるなんてさ こういう場所だし お父さんのことを少し思い出しちゃったんじゃない? 思い出した そう 私は父の死に触れ 一度は生きる意味さえ失いかけた あれ? 私…大切なこと… え? サナダ先輩? え? じゃ…なんすか? 転ばれ! あっ! でも今は違う 父の意思は私が継ぐ 未来から逃げない 必ず受けて立つ 覚悟にはもう一点の曇りもない なぜなら… 約束! ミツル! ミツル! 私たち… なぜなら私には大切な仲間がいて そして… どんな未来からも目を背けないと… 誓い合ったからだ 先輩… 彼とアイギスのこと… ああ わかっている 行こう… みんな… ああ… 行こう… 行こう… 本当にいいじゃん 行こう… ああ… 行こう… 走り回す う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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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점점 잠이 오기 시작한다. 와 이걸 이렇게 보더니 눈을 감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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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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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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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起. 안녕. 아우 좋았다 진짜 즐거웠다 진짜 포탑을 이제 번개뿔에 콩붙아먹듯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다시 하니까 다시 로드로 천천히 읽으니까 진짜 또 맛이 다르네요 제발 디엣이 디엣이라는 선택지를 차라리 낼거 아우 벌써 1시 넘었네 1시 10분이네 새벽 1시 10분이라네 뭐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확장판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알아요 펫 알곡 춤 심리 girl juste Shepherd 주 cuid Consult 81 엄마 pos 아멘 oir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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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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